오늘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는 표현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천국을 경험하신 성도님 계십니까? 또 책들도 정말 많이 있죠? 나왔죠? 그리고 또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은 이런 곳이라고 표현하고 말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늘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림도우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환상과 괴시를 말씀하면서 천국은 낙원이라고 말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4장 17절에서는 우라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명사 소유격 남성 복수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뜻을 하늘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이 우라노스는 하늘과 함께 많은 뜻과 함께 행복이라는 뜻을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사역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행복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첫 사역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사역은 회개하라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억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행복이 여기에 있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에서 빛이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씀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행복이 여기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 기도처럼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율로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행복을 주고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영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이 넘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거창한 어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제 김한성 목사님께서 회개와 용서, 용서와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큰 은혜가 됐습니다 맞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팩트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의가 이거라고, 팩트가 이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팩트 또한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팩트는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느냐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팩트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가 또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 원수 같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정말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를 넘어 충격을 주었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서기만 해서는 안 되고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여 믿음의 표정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종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예수님께서 나아가려고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해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을 비추어서 한번 접목해 보면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할 때에 돌아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회개한 척 다시 거듭난 척 다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할 때에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만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내 인격을 무너뜨립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만 생각나게 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버리고 나에게 행복과 기쁨은 과분한 사치라고 신세 한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한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저는 또 갑자기 생각나면 갑자기 전화합니다 이 집사님과 은혜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은혜 위에 열심히가 있으면 나 자신과 주의를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 위에 은혜가 있으면 나 자신과 주의를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명언 같죠? 한 번만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은혜 위에 열심히가 있으면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열심 위에 은혜가 있으면 나 자신도 행복하고 주의도 행복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바꿔보았습니다 은혜 위에 지식이 있으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지만 지식 위에 은혜가 있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은혜 위에 지식이 있으면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위에 지식과 경험만 있으면 경험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지식으로 신앙 생활을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행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런데 지식 위에 은혜가 있으면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동료를 용서하기가 죽음보다 어렵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나요? 죽음보다 어렵기에 죽을 만큼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를 기쁨과 행복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회개하라 우리 성도님께서 아멘한다면 그리고 순종해 보신다면 순종하신다면 원수 같은 남편이 또한 원수 같은 나 자신이 원수와 같은 그 누구가 변화된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사랑해라고 말해보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우리는 저에게 전도사님께서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모른다고 그리고 세상의 쓴맛, 단맛을 안 당해봐서 모른다고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용서합니까? 라고 지금 다들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와 대인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문제 해결의 끝은 없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한 주시려고 예비한 행복을 천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회개하면 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간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압도해 버릴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이 지금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나를 억압하고 있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 가버리고 있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지식 위에 은혜가 있는 자녀의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식 위에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회개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이미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위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요나는 완벽한 선지자 였습니다 또 집안도 좋습니다 요나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완벽한 사람이구나 신앙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 요나가 니누에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는 너무나도 똑똑해서 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속국으로 삼았던 철천지 원수 아수르 이 니누에의 악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에에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용서해 주실 분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에 하나라도 악해서 회개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만에 하나 회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마저 끊어버리려고 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습니다 죽다가 살아나선 마지못해 니누에에 가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4일쯤 걸리는 것을 하루만에 다 주파해버립니다 대충 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끝까지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백성들로부터 왕까지 짐승들까지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이 회개하는 모습 심판이 임하지 않는 니누에의 모습을 요나가 보고 분통이 터집니다 분통을 터뜨리고 다시 죽여달라고 할 때에 죽어야 마땅한 이 니누에 백성들은 이 니누에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요나가 누려야 되는데 철천지 원수 심판당해야 마땅할 이 니누에 백성들이 회개함으로써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요나는 다시 절망하며 죽여달라고 분통이 분통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픔 상처에 사로잡히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회개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입니다 은혜 위에 지식이 있으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사역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09년 1월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나의 새 다짐과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2019년 새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아니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무나도 무거워서 주저앉아서 눈물 흘렸던 그 짐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다가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그곳이 아닌 바로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의 사명 가운데에서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된 행복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3절 손뼉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